마포구에서는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마포를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포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마포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5,200만 원으로 사업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마포구 소재 양성평등축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17년 지원 사업 분야는 양성평등축진 및 성주류화 확산, 여성안전 및 사회참여 확대로 총 2개의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은 관련 서류와 함께 가정복지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단체등록증 사본 각 한부씩이며, 양식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가 마포구 여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